FRIENDLY LAST OPERATOR STANDING 왜 짝권이야? 잘 있어 미루씨 뭐하냐 요즘? 나 뭐하냐고? 레식해 맨날? 맨날 레식만 해? 왜 그런 거야? 내 주먹밥 좀 볼래? 너 인생 플랜이 있을 거 아니야 인생 플랜? 어 인생 플랜을 한 번 얼퍼보라고 레식 솔랭 다이애 가지고 그거 인생 인생에 왜 레식이 껴? 그게 끝나면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아 그래? 아니 솔랭 다이애 불가능 아니야? 되나 그게? 한 판 남았었는데 못 올라갔어 피지컬로 찍어드리면 되지 미루씨 젊어 난 나 말고 그냥 나는 소울러 안 갈 거야 개XX야 헤드님 할 것 같은데? 뭔 소리야 헤드님 지금 꺾인지가 언젠데 안 꺾였어 재현씨 재현님 해명하세요 왜 업데이트 안 해요 오늘? 해명하세요 와서 공식적으로 해명하세요 사과하셨으니까 단 한 번만 용서해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업데이트 미루고 이러면 짤 없어요 알았죠? 그날로 키리가 프로리그 문 닫아요 가서 오쉘 뭐지? 이번 시즌 왜 6판에서 1판 이겼지? 5패야? 무슨 일이지? 재현님 오늘 대기하셔야 돼요 제가 모든 총기마다 부품 물어볼 거거든요 포그스가 없으면 소염기 쓰라고요 손잡이는요? 각진 너프 먹었잖아요 수직만 써요? 오케이 공격팀에 제일 좋은 거 누구지 요즘? 야나핀카 지금 1티어 야나핀카 1티어? 내가 폭차를 못쓰니까 대처해야겠다 대처는 캐릭터 삭제됐는데? 벤다가는구나 대처 그러면 썸하이트 해야겠다 아유 형 그런 정신머리를 어떻게 다해야 한다는 거야 야 썸하이트 총도 마시면 죽어 권총 레이저 빼세? 빼세 빼라고? 왜? 나 다 끼는 편인데 레이저 왜? 왜? 레이저 왜 빼? 왜 빼? 왜? 왜 빼? 왜? 이유를 알려줘야지 그래야 교수님이지 교수님 말에 토 달라고? 아 이거 알못이네 교수님한테 질문하면 교수님 좋아하시거든요 대학원생 가피거든요 바로 그냥 외우라고? 와 씨 너 고딩이지? 어디서 주입식 교육이 어? 지금 교수님께 맵 금지 단계 무조건 무조건 무조 아 미치겠다 확률상으로 오질 많이 배낼 거 같아 나는 그럼 마천룰로 배낼 하자 반대로 말했어 나는 상대가 마천룰로 배낼 거 같아 아 제발 딱 보니까 오질 나온다 이거 으아아아악 와 저거는 형 핀카 vs 저분카? 저건 좀 와 진짜 박제하고 싶다 박재현 박제합니다 깔깔 아 씨 캐디야 꼭 그걸 말해야 했으니까 저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거 안 되니까 핀카 걸을게요 다른 분이 해주세요 병렬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거 같아 쇼피아 여기서 그럼 핀카 할게요 내가 여기서 창문 보고 런아웃 내가 대비하고 있음 지금 인카밍 아드레놀린 비스 오잉 자 한 명 죽었어 개같이 멸망 이제 문 열어주면 돼 틀었어 누가 열어? 벽 피아나 벽이 열어주면 돼 벽 죽으려고 하는데? 아드레놀린 서주 인카밍 아 잡았어 디퓨즈 어디 있지? 튕겼어? 내가 죽었어 피아노 조심 형 올라가셔서 일때부터 또 있었지 피아노 아 거기 발키리 아래에 엎드렸어 오 깨졌다 나이스 있었어 피아노에 나이스 아 길이 두 개구나 일자랑 아 길 엄청 어렵네 여기 아 내가 곤식스인지 몰랐어 곤식스 개맛인데 나 그건 줄 모르고 쐈어 좋았다 어? 키리아 좀 친다 내가 올라오는 거 내 쪽에 보이긴 하거든 조피아 가려줘야 돼 이제 조피아 없어 조피아 없구나 내가 수류탄이 올게 하나 컷 나이스 나이스 어 나 되는데? 뭐지? 여긴 어디 뚫나요? 여기요 아 여긴 다 외벽이 있네 오지맵은 클럽하우스화 됐네 자 오픈했어요 열어주시면 돼요 여기요? 여기 조피아가 열어줄 거야 여기요? 여기 조피아가 열어줄 거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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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악 졌어 룩 3픽 불안전 아까 삽Der 나 여기 미라스탄 몰다 예전에 쓰던 대로 쓰면 안 되나? 피아노 쪽 바라보고 하나 아 피아노 쪽 바라보고? 거기 계단 막아줘 너무 멋있어 인복도 창에 하나 어? 팀가 데려올라 가는데 기획사 진짜 질렀다 질렀다 파워실 플로레스 어? 깨비쓰 갑자기 분듯 MMR 차이가 너무 크다는데? 어? 안 돌아가? 그냥 형 문제 같은데? 아니지 아니지 나라고? 어디까지 간 거야? 기다려봐 나 나가볼게 어 돌아가는데? 위로씨 화장실 한번 갔다와 이기고 올게 어 테이스 하고 있어 더 이상 물러서고 썼어 여기서 지면은 나는 개같이 솔큐를 돌려야 되는 운명에서 빠져버린단 말이야 있나 볼까 어 여기 설 때 A 설 때 클리어 A 설 때 B였어 님들 질러서 서라이볼만 팔 정도로 아래서 보고 있다 아래서 보고 있다 이거 여기 벽 넘어가면 되지 않아? 펄스야 펄스 아 펄스야 1층 잡아야겠네 가자 화장실 아니고 그 작업실이야 나이스 펄스 다운 여유 wreck . 네 거의 드림 그 Io 으으으으 아 이거 나이스 굿 아 위로씨 기다려 우리 애기고 갈게 캐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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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슬이 정문 막았고 깨슬 빠르게 세 번 말하지 말아주세요 깨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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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슨 깨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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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슬! 문이 맞다니까 이게 위에 까져 있어? 헤드님? 어 까져 있어 뚫어 놓고 안 쓰는 편인가? 무기고로커 클리어 기록부가 아카이브로 들어와도 돼 아 누가 여기 안에 있어 사이버 아 로테로 도망갔어 아 나 아 좋아 오오오 bri 으 아 4 으 으 으 5번 호흡 올라오는 안무 4번 호흡 5번 호흡 하성 최초 미루씨 간다고 했어? 기다려 아 나이스 아 아 아 루트 컷 나이스 한 명은 세관에 나 펄스만 잡으면 돼 아니 이거 펄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펄스 10호 빠졌어 아 아 라스트 라스트 1번핑 라스트 1번핑 에이러 들어간다 키리 중통 중개 중개 1층 아 나이스 아 아 이럴수가. 쌍벽 밖에. 아 이럴수가. 쌍벽 밖에. 아 이럴수가. 쌍벽 밖에. 까비게. 이거 뒤에? 이게? 아래층에서. 아니 이거. 야 나 아래층 중계로 오고 무조건. 중계 보는 중. 아닌가? 아닌데? 5분만 더. 와. 와. CC. 진짜 레전드. 하나는 못 죽여. 나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. 이거 쓰면 되지. 나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. 아니 근데 내 눈에는 거의 다 맞춘 걸로 봤는데. 거의 다 맞지가 않네 애가. 지난 1 0 BMW km 아니고 egy Ex Fool Commandment 정도. 1 lokKe 그녀 toutes Rajne. 오늘 pró Elijah Christa Mensah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